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화학전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올해 첫 평가원 시험,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셨는데 일단 시험 번호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땠나요, 시험은? 할 말 했지, 솔직히. 솔직히 할 말 했지. 이제야 좀 화학시험의 화학원의 난이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동안은 너무 기산량도 많고,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 출제자들도 이제 선택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걸 좀 느끼신 것 같아요. 이제 화학,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겠지만 화학원이, 물학생지 중에 제일 적다니?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.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돼? 걱정스럽지 않냐? 그래서 출제자들도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런 마음이 느껴진 것 같고, 그래서 평가원 시험은 어쨌든 그의 수능을 반영하는, 수능을 어떻게 내보겠다라고 미리 한번 문제를 내보는 거잖아. 그의 경향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는데 이 경향이 이제 수능까지 이어질 겁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자가 적어졌으면 출제자들도, 평가원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. 그래서 올해 수능은, 선생님 생각에는 진짜 수능은 올해 화학원은 쉬울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지. 대신 공부한 만큼 나온다. 공부한 만큼 나온다. 그렇게 계산량도 확실하게 줄었고요. 그래서 할 만한 시험으로 바뀌었다. 뒤에 한두 문제 정도, 4페이지 나오는 한두 문제 정도 갖고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, 그게 맞는 거지.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히지 않았나 싶으니까 우리 화학 컨텐츠들, 힘내시고요. 힘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남은 기간 동안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6월 평가원 시험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자기가 혹시 실수했던 문제들,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부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. 1번부터 가볼게요. 1번, 매우 쉬운 문제죠. 나일론, 설탕, 숫과, 화루 이렇게 나왔는데 나일론, 합성섬유, 최초의 합성섬유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설탕, 탄소수소,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, 탄소화물 맞고요. 그 다음에 숫,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니까 아키네디가 모두 맞는 지문인 거지. 그래서 1번 정답, 5번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2번. 지금 금속결합물질 X하고 그 다음에 이용결합물질 Y 고체 상태에서 전균호수 유물을 판단하는데 이 가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뭐냐. 그러면 금속결합물질, 이용결합물질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용결합물질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될 거야. 그 조합이 맞는 건 3번밖에 없죠. 그래서 2번의 정답, 3번 하면 되고요. 그 다음 3번. 이런 건 이제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해야 되겠지.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복잡하게 생긴 녀석. 이 녀석의 개수부터 정하는데 여기 화학식에 홀수가 보이면 이 개수를 짝수로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2 같은 걸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양변에 원자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겠지. 자, A원자가 4개니까 A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개수는 4고. 그 다음에 B원자가 이제 10개죠. 자, 그러면 여기 8개가 보이니까 2개 더 있으면 되니까 개수는 1일 거야. 그러면 개수비가 4대1 때 2반응이고 자, 그래서 이 반응이 지금 AB2 4몰하고 B2 2몰을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는 거지. 그러면 4대1 때 2반응이니까 그러면 4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오, 너 4몰 반응하고 너는 1몰 반응하겠죠. 그럼 B2는 1몰이 남아있겠지. 그럼 남은 반응물의 양은 1몰이고 생성되는 4대1 때 2니까 자, 그러면 얘는 2몰이 생성이 됐겠죠. 자, 그래서 2분의 1을 골라주면 되니까 자, 3번의 정답 4번 하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 4번. 자, 지금 물질이 나왔으니까 어떤 건지 빨리빨리 찾으면 될 거야. 자, 그러면 지금 보면 자, H2 온 거 바로 보이죠. 자, 그래서 W가 X 정해졌고 자, 그 다음에 W가 수소인 거 알았고요. 자, X가 온 거 알았어. 그치? 자,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여기에 공유 한 쌍, 여기 공유 두 쌍. 단일결합, 이중결합 그럼 얘가 삼중결합 갖고 있는 거지. 자, 그러면 Y는 질소구나.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, 그 다음에 ZX2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중결합, 이중결합 두 개 있으니까 가운데 거 탄소지. 자, CO2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보기 들어가 보면 자, W2X 즉, H2O지 H2O는 극성 분자의 대표고 그 다음에 WYX는 지금 여기에 돼 있죠. 자, X 산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분적인 양전하냐, 음전하냐 전기음성도 얘기하는 거지. 산소는 전기음성도 넘버2잖아. 얘가 질소보단 크죠. 그럼 산소가 끌어당기니까 전자를 끌어당겨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. 맞는 거고 자, 그 다음에 결합각은 지금 얘하고 얘하고 물어봤지? 자, 이게 180도잖아. 그치? 자,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될 거고 자, 니음만 봐주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되고요. 들리는 보기가 될 거고 이런mn은 안내를 들고 잘 운전할 거고